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산부인과 의사 김미란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여자라면 다 겪는 생리에 관해서 궁금한 걸 다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몇 번을 뽑을까요? 생리 때문에 고민이 많은 30대 미혼입니다. 매번 예정일보다 생리가 늦게 시작하거나 한두 달은 건너뛰기도 해요. 주기가 불안정하면 조기 폐경이 온다는데 유유 사실인가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상 생리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8번에서 10번 정도 생리를 하면 그거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늦어지고 빨라지고 혹은 한 달 조금 건너뛰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한 괜찮습니다. 조기 폐경이 뭔지부터 잠깐 설명드릴게요. 모든 여자분들이 다 폐경, 즉 생리가 끊어지는 현상이 오는데 이 폐경의 나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만 나이로 50에서 51세 폐경이 되는 게 통상적인 폐경 나이인데요. 만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조기 폐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조기 폐경이 오는 걸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느냐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천차만별로 오기 때문에 본인이 조기 폐경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어렵지만 원래는 30일마다 꼬박꼬박 했는데 25일 주기, 21일 주기, 15일 주기 이런 식으로 빨라진다. 아니면 더 느려진다. 혹은 양이 너무 적어지는 경우. 혹은 어떤 분들은 갑자기 양이 많아지다가 생리가 끊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 가지고 있는 생리의 패턴하고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기 폐경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인과적 질병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3, 4개월간 21일, 22일 이렇게 좀 줄었어요.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 거죠. 누가 옆에서 못 살게 보는 건 아닌가요? 확인해 보면 좋겠죠.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기 폐경을 진단하는 방법은요. 인상 증상도 있고 또 초음파로 난소의 크기와 난포의 개수를 체크할 수 있고요. 또 피검사 이렇게 세 가지로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처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혀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배가 아파서 신통제를 먹는데 이렇게 매번 약을 먹어도 내성이 안 생길까요? 가끔 저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픈데 참는데요. 먹어야죠 아프면. 아픈데 왜 참습니까? 매번 약을 먹어도 내성이 안 생기냐고요? 그 약물 내성은 진통제에서 생기는 경우는 정말 마약성 진통제가 아닌 이상은 이게 어렵고요. 생리통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1차성 생리통은 생리 중에만 아픈 거예요. 생리하는 중에만. 그리고 생리 끝나면 기가 막히게 없어져요. 근데 2차성 생리통은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땐 안 아팠는데 점점점점 나이들면서 아파져요. 생리 시작하기 전부터 아파서 생리가 끝나도 계속 아픈 좀 더 심한 생리통이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생리 중에만 아프다. 그러면 약도 드시고 배에다가 핫팩도 드시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시고 손발도 이렇게 혈액순환 잘 되게 따뜻하게 하시면서 충분히 생리통은 잘 넘기실 수 있겠습니다. 생리통을 완화시키려면 경구 피임약을 먹으라는데 피임약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거는 앱설루트리 아주 과학적으로 근거있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원래 피임약은 약효를 인증받을 때 무조건 피임효과가 1차적 효과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다 보니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어? 2차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많구나. 가장 큰 2차적 효과 중에 하나가 생리통을 감소시킨다는 거고요. 또 그 외에도 생리양을 매우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은 약이 피임약이라고 할 수 있죠. 피임약 드시라고 얘기를 하면 먹기가 두려운데요. 무서워요. 이러세요. 그래서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이거 먹다가 끊으면 불임이 된다는데요. 그것은 아주 틀린 소문입니다. 임신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피임약을 안 먹었어도 불임이 되었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피임약 먹으면 암이 걸린다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암 발생률이 약간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획기적으로 낮추는 암도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매우 매우 낮춰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유방암을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가 맨날 싸워요. 그래서 결론은 안 났어요. 유방암이 걸렸다 그러면 본인은 막 이제 막 불평하시겠죠. 내가 피임약 먹다가 유방암 걸렸어.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약을 먹어서 내가 자궁 내막암이 안 걸렸어요. 나는 피임약을 오래 먹었더니 자궁 내막암이 안 걸렸어. 원래는 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경중을 따져보면 낮추는 암의 종류와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보통 생리 주기가 30일로 아주 일정한 20대 직장인입니다. 가끔 생리할 때가 아닐 때 피가 묻어나서 확인해보면 배랑기 부근이더라고요. 이게 혹시 부정출혈일까 걱정이 되어서요. 몸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 다시 공부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부정출혈이 뭘까요? 부정출혈. 부정질출혈이죠. 정확히 말하면. 정상 생리가 아닌 출혈은 다 부정출혈이라고 합니다. 양이 많든 기간이 이상하게 나오든 걸 다 통틀어 부정출혈이라고 하는데요. 배랑기 때 출혈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배랑기 때 출혈이 된다면 자궁 내막에 어떤 병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흔한 원인으로는 자궁 내막에 폴립이 있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 외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배랑기 출혈이 계속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셨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생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